산불을 진압한 소방관들에게 키스로 보답하는 사슴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서부 워싱턴,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키티타스 카운티 소방관들은 화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산불은 금방 진화됐는데요. 그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야생 사슴 한 마리가 소방관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산불을 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듯 말이죠. 뜨거운 화마와 싸워 이겨낸 노골을 따뜻한 키스로 치아해주는 사슴 덕분에 소방관들 얼굴에는 절로 미소가 번지네요.